안녕하세요 호준TV의 호준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미니피규어는 레고 75955 호그와트 익스프레스의 헤르미온누입니다. 헤르미온누를 일단 보게 되면 다리는 이렇게 짧은 다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팅은 하의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상의에만 이렇게 후드티가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앞에 주머니가 있고 이렇게 뒤쪽에 보면 이렇게 후드 모자가 있습니다. 얼굴은 투페이스로 되어 있어서 두 가지로 연출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 있고 이렇게 뒤쪽을 보면 뒤쪽에는 약간 이렇게 놀란 것 같은 표정으로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법 지팡이가 하나 있는데 마법 지팡이는 베이지색을 하고 있어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오늘 리뷰한 헤르미온누은 프린팅이 잘 돼 있어서 좋았던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빠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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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